못 치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등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2등은 결국 2등이다 너 브람스 협주곡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치는 거 아니야? 피아노를 즐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준혁 씨 피아노 연주는 여길 건드려요 뭔가가 팬이에요 잘할 것이다 반드시 그가 속아내는 음악이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났다